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이 돈 이야기 말고 추가로 정진상 실장이 또 다른 수 1000만원의 뒷돈을 2020년도에도 받았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4년에 5000여만원을 전달했고 또 2020년에도 수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저 빨간 글씨가 된 부분이 이번에 새로 또 추가로 나온 진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얘기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었던 얘기고 2020년에도 수 1000만원 전달했고 또 한 가지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매번 했었다라는 진술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이제 검찰서의 혐의로 추가가 되는 거겠죠. 뭐 검찰에서 당연히 밝혀야 될 혐의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정진상 부실장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30여 년을 같이한 핵심 측근들이 측근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난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을 정진상 씨가 사실은 발탁해서 활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또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대장에 불과했던 유동규 씨로부터 수천만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약에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진상 부실장의 경우는 거의 잡범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동규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 확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진상 부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허구일 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또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 또 재판에서는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추가 폭로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검찰의 추궁을 받는 김용 부원장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죠. 민주당은 진술 외에도 물증을 제시하라면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있냐 없냐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죠.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증언 말고는 진술 말고는 어떠한 물증도 없지 않느냐. 김용 부원장 측은 조금 전에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고 보고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보도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돈을 넣었던 박스 그리고 이런 가방, 이런 물증까지도 검찰은 확보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증을 지금 확보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이제 완전히 확산이 됐습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 김용 부원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죠. 민주당 조웅천 의원이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야당 흠집내기로 보색효과를 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작전을 또 바꾼 것 같다라는 어떻게 해요? 밑둥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아마 모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첩부동의안을 국회에 던지고 제발 부결시켜라 그 사이에 또 마련한 거 가지고 팩트 한 7에 과장된 거 혹은 조금 사실관계 다른 거 한 3 정도 섞어가지고 매일 언론사를 바꿔가면서 단독거리를 던져줘요. 그러면 이거 기소되기도 전에 인격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방어할 의지를 상실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흠집내기를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전략에서 바꿨다. 나무의 밑둥을 아예 잘라버리는 쪽으로 바꿨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대충은 느낌이 오지만 정확하게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총천 의원 얘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대선 자금으로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대권 후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이재명 대권 후보와 연루된 정치 자금 그다음에 그 정치 자금의 용처 그다음에 그 정치 자금을 왜 대돈느냐 대가성 같은 거를 따지면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공을 넘기면 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 아니겠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웅천 의원님도 많이 과거에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검찰 수사의 흐름은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무슨 대통령실에서 또 민정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검찰 수사는 지금 거의 힘들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략회의를 했다 하면 정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모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의 입이 됐든 김용래의 입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혹은요. 시기를 조율하거나 방법을 따지고 이게 아니고 팩트가 나오는 족족 수사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기획 수사 이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거 하다가는요. 정권 무너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감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